대전 둔산경찰서는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0대 고등학생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17살 A양은 오늘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동갑내기 피해자 B양의 집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A양은 B양과 이야기를 하러 B양의 집에 방문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범행 후 직접 112에 신고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